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아라 힛돌이 쓰리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한 경기 최다권을 기록하며 좋은 결과를 보여준 힛돌이 3기. 이제는 경기의 승표를 따라 즐기는 축구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다. 전진 남은 아이들의 리얼 축구 성장기 날아라 힛돌이 쓰리. 엄청 재미있어. 둘에 뻥쳐봐요. 아 잠깐만. 이제 니네들이 볼 좀 찬다고 덴미는구나. 선생님 없어서 니네끼리 할 수 있겠어? 빨리 와. 감독님 삐지셨다. 운동할 때 선생님 말 안 되고 장난치면 이제 집에 바로 보낼 거야. 알았지? 네.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집중. 잘 알면서. 재밌게. 자. 이제 리프팅. 우리 리프팅이 뭔지 알지? 발등으로 이렇게 차는 거. 이거를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 가르치게. 한번 튀기고 땅에 튀기고 이렇게 차는 거야. 조금 있다가 이제 시합할 거야. 누가 제일 많이 차나. 왼발도 하고 왼발도 하고. 한번 튀기고 또 차고. 그렇지. 자. 연습 다 했어. 시합해도 돼? 네. 진짜 해도 돼? 네. 동아. 발등 찰 때 공 끝까지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자기 키만큼 차란 말이야. 자기 키만큼. 그래야 다음 공 찰 수 있잖아. 동아는 이렇게 밑에다 놓고 이거 어떻게 차 계속. 바운드가 안 되잖아. 시작. 발등 좁히고. 발등이 안 맞잖아.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요셉이. 발등 안 펴고. 이렇게 차면 자꾸 자기 앞으로 온단 말이야. 알겠다. 그럼. 자기 얼굴 탁. 그렇지. 발등 쭉. 그렇지. 발등 쭉 펴고 그렇지. 더 올려. 바운드가 안 되잖아. 그렇지. 키만큼 올려. 자. 키만큼 올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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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인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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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23, 28, 10, 8! 11, 18, 19, 20! 11, 12, 18, 19, 20! 우와 다 view Web전아! ison ok! 29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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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하면 밥 먹여줘야 된대 12, 3, 4, 5, 6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하면 더 쉽지 골 넣는 거야? 자, 알았지? 다지가 이걸로 자, 좋아. 자, 좋아. 자, 좋아. 좋아, 빨리. 그렇지, 빨리. 그렇지, 골 갖다 주고. 오케이, 과연 갖다 줘. 오케이. 오케이. 밀어서, 다시. 다시. 자, 빨리 준비해, 빨리. 다시. 다시 준비해. 다시 준비해. 오케이. 자, 정확히 골 봐, 골. 골. 얘네 미니게임 하기 싫지. 계속해, 자, 준비. 그렇지. 나오잖아. 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다시 준비해. 다시 준비해. 다시 준비해. 다시 준비해. 다시 준비해, 다시 준비해. 아! 나가줘, 태석이도. 막아줘,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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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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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꽃. 헐리우드 액션. 아, 안 좋아. 헐리우드 액션이야. 자, 요새비 영원의 홀리우드 액션. 자. 간다, 득점. 가자! 차렷. 정리해. 대구FC의 고급 축구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아 유서전 축구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대구FC 유서전 축구단과 지난 6연승에 이어 7연승의 축기록에 도전하는 뒷돌이 3기와의 굴러설 수 없는 대결.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 집은 선배 취재입니까? 이 소리가 대단합니다. 오늘 경기가 우천에도 계속 펼쳐졌는데 오늘이 제일 많이 흐르대요. 정말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고요. 지금 국제수영연맹에서 슛돌이 경기는 축구협회에서 보지 마라. 수영 쪽에서 반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선수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경기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지금 어른들은 다 하기 싫어요. 방송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선수들은 이게 또 좋다고 다 나오네요. 그리고 여느 날보다 상대 팀 선수들 숫자가 좀 많아요. 대구 FC 선수들과 함께 FC 슛돌이 3기가 오늘도 15번째 경기를 펼쳐지는. 오늘은 13승 도전입니다. 상대 팀이 말이죠. 프로 팀에 기반을 둔 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대가 돼요. 대구 FC에서 이제 우리 유소년 축구를 육성하고 있는 팀인데요. 창단된 것은 2007년 4월 6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고요. 이 선수들이 대구FC 유소년 팀 창단과 함께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원 축구 경력이 똑같아요. 한 명 빼놓고. 4개월에 1개월이 있어요. 이 1개월 선수가. 이 감독 아들이에요. 오늘 1일 감독인 대구FC의 이병근 선수. 서적 선수죠. 이병근 선수의 아들이 혼자 이제 1개월. 나머지는 다 4개월. 빗방울이 더 굵어지는데. 정말 오늘은. 이 선수들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비가 너무 내려서 선수들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됩니다. 이 천막에 비치는 빗소리가. 이게 소용이 없어요. 오늘 대구FC가. 네. 포함돈의 시대장이 될지. 글쎄요. 아니면은 시들에게 자극을 주는. 신선한 장제가 될지. 네. 자 어디가냐. 자 어디가냐. 자 어디가냐. 자 어디가냐. 자 지금 근데. 아 이거 자극지 안 될 것 같아요. 골키파가 지금 진영을 모르고 저쪽으로. 신재유 선수 있는데 달려갔다가. 저기 자리 찾아오는데. 자 좋아요 괜찮아요. 대구FC 축구단이. 이경일. 김성민. 김성준. 소현샘. 이동왕. 신재유. 대구FC. 정승원. 김부상. 김상현. 박시현. 박정목. 손아진. 축구리 하이매치 15번째 대결. FC 축구리 대구FC 이선현 축구단. 자 이게. 제발 자극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경기 시작됐어요. 한번 보죠. 네. 초반이 중요하거든요. 자 서요셉 요즘 뭐 최고의 기량이에요. 좋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뒤골 놓으면서. 정면. 왼쪽 연결. 자 안쪽. 네. 걷어내지 못했어요. 자 김성민이 뒤에서 공을 잡습니다. 왼쪽 공격. 안쪽으로 연결. 자 흐르는 공 서요셉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요셉이 뭐. 하지장이 워낙 기니까. 똑같이 한두 발을 뛰어도 다릅니다. 자. 비가 억수같이 벗고 있는데요. 네. 자 선수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 죽겠다. 선수들 체력 소모가 거의 평소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또 보면. 온 기회 Monster. 왼바람 안들어노려다가. 슈팅 기회를 놓쳤어요. 마지막 볼터치가 길었어요. 자 이강인 선수의 공격 반칙을 주는데요. 지금 이동환 선수 납득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오늘. 양 팀 선수들은 축구와 수영의 재미를 공중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천막 하나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안 됩니다. 자, 왼발 쇼! 자, 왼발 쇼! 자, 자기를 봤어. 또 남았다고. 자, 왼발 쇼! 오! 이것이 슛돌이의 축구나. 이각기 시작부터 보여줍니다. 골키퍼도 지금 설마 저쪽에서 슛으로 날아올지 몰랐거든요. 상상 못했던 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구FC 지금 초장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고요. 자, 아무리 저 미드필드에 있던 이강인이고 김성민이어도. 네, 거기서도 돼요. 네, 되거든요. 자, 일단 걷어냅니다. 태구FC 선수들은 그렇게 몰려다니지나요. 태구FC 선수들은 그렇게 몰려다니지나요. 태구FC 선수들은 그렇게 몰려다니지나요. 태구FC 선수들은 그렇게 몰려다니지나요. 여기서도 또 골! 아이고, 이길이에요. 이거 대구FC 선수들 놀라게 했는데요. 방금 전에 터져나온 가비 별로 없었는데 그것도 꽤 먼 거리에서 김성민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앞서 또 넣었던 이강인 선수의 골. 이건 대단히 먼 거리에서 나왔고. 그렇죠. 아, 정말 이 대구FC 선수들은 슛돌이가 상상 이상이구나. 그렇죠. 그도 이렇게 오는데 상대팀은 2분 만에 두 끌려고 뛰는겠죠. 엄마가 꼭 추워, 일루와. 일루와. 대휘야,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확실하게 느꼈겠습니다. 지금 슛이 나올 때가 아니었는데. 맞아요. 김성민 앞쪽 연결. 14번 선수가 잘해요. 정수호 선수. 잘해요. 꾸역꾸역 치고 들어갑니다. 정면에서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박정모 골키퍼. 특기는 머리로 맡기랍니다. 비가 정말 사방에서 또 들이치기 시작하고요. 역시네요. 여기서 막아야죠. 진짜요. 넘어지면서 잡아냈습니다. 이제는 빗방울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흐릿하게 보일 정도인데 말이죠. 이거 지금 경기장에 화면에도 지금 벌써 뿌옇게 보일 정도로 지금 비가 긁어지는데요. 거의 안개 속에서 경기를 하는. 서요셉. 서요셉, 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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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셉 너무 걸고 가나요. 서요셉. 끝까지 달려가 봤습니다마는 슈팅 기회를 놓쳤어요. 코너킥으로 연결되었죠. 계속해서 슛돌이의 공격. 비가 오나, 눈이 오나는 아직까지 없었네요. 정면 여기서 좋은 기회네요. 신준이 났다, 승진이. 승진이 좋아. 신준이 났어. 3대0이 됐습니다. 순식간이에요. 대구FC는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기 몇 번 해봤겠어요? 그렇죠. 지금 대구FC 선수들은 눈을 못 뜨고 슛돌이 선수들만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네요. 걷어내는 김성민입니다. 슛돌이는 오히려 정상적인 경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 빗속에서 중계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참 오늘은 어렵습니다. 자, 이 장마연. 주연! 골!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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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지금 신채윤 골기판은 경기장 밖에 있다가 우산을 쓰고 있다가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면 달려갑니다. 그래요? 자, 이거 어형두형 신기록 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4대0이에요. 4대0, 네. 자, 김승준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요. 이강인, 김성민 선수가 각기 한 골씩 넣습니다. 4대0. 다 젖었어. 자, 슛 다 낮게 깔렸어요. 이 선수가 슈팅이 되는 선수인데 말이죠. 자, 반대쪽에 이강인이. 자, 김성민 안쪽 연결. 자, 서유셉 차놓고 달려들어갑니다. 공 따내죠. 걷어냅니다. 자, 김승준 오늘 골을 두 골 넣었어요. 자, 이럴수! 자, 진짜! 자, 이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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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랜만에 슛돌이가 실점을 했어요. 정승원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자, 조심해야 될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정승환 선수 저희에게 주어진 프로필에 보면 주장이고 최고의 실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실력을 잠깐 봤어요 혼자 봉을 치고 몰고 가서 골키퍼를 여유 있게 신재유 골키퍼가 지금 무리고 있다 물 빼라 신재유 선수 좀 가슴이 아픈 것은 말이죠 지난 경기에서 김유림 선수는 무실점이었어요 근데 신재유 골키퍼가 오늘 실점을 했어요 그대로 슛 지금 손 맞았죠 누가 봐도 손 맞았기 때문에 이건 봐주기가 어렵네요 패널티킥 이동환 선수가 손 들고 신재유 선수도 손 들었는데 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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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 제유 저 선수들 나와야죠 그렇죠 이 패널테리아 안쪽에는 수비수거나 공격수거나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죠 골키퍼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골키퍼는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핸드볼 같은 경우는 4미터까지 전진할 수 있지만 네 골 라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 저희 감전되는 거 아니겠죠 아우 진짜 다 젖은데 여기 물이 고였어요 네 신재유 골 신재유 선수도 골을 넣었고요 초반 경기 흐름 완전히 스토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엄을 잘 치는 선수가 잘할 것 같아요 어제 안 씻었던 선수는 오늘 분명히 씻어야죠 네 몸싸움 할 때 때가 나올 겁니다 자 자 김성빈 안쪽으로 밀어주고요 김승준 서현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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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처럼 공격기회를 못 만드는데요 서현샘 슛 슛 슛 오오 강인아 너무 사진도 없지 마 슛 오오 미강민이죠 자 자 네 비가 내려서 이렇게 참.. 경기도 잘 안 보이는 날 네 이거 왜 이럴까 이게 지금 전반 10분 중에 가장 많은 골이 나왔어요 아 그렇네요 한 경기 통틀어서 6골 넣은 날은 있어도 말이죠 10분 동안 6골 넣은 날이고 흔치 않아요 총 7골이 터졌어요 그렇네요 6대 1로 앞서고 있는 6대 1로 앞서고 있는 FC춧돌입니다 저희가 좀 쉬는 동안 기록지를 짜고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뒷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금전 1금전, 1금전 1금전 어? 어? 따지고 있어요. 동지. 아, 안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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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동지, 동지 형이 이거. 동지 형 이거 쓰고 있어. 누웠어? 아, 이건 아주 좀 더. 아, 형님. 설마 어른이? 조금만 도와줘요. The sound of my dj. 자, 지금 슛돌이 경기 중개사상 최악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밥상 긁어 중개는 이제 안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저희들 욕조에 앉아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닫으면서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의 fc 선축. 공을 조금 예쁘게 차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만큼 또 기술은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은 더 과감하게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이 바닥에 이제 물이 좀 고여있는 데가 있어요. 자, 이런 경기일수록 선수들 체력 소모가 크죠. 네, 집중력이 또 필요하고 중거리, 장거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좀 파이기 있게 많이 뛰어다닐 필요가 있는 날이에요. 자, 헤딩. 자, 헤딩. 헤딩골. 발로 모자라서 이제 손까지 칠 대 1이 됐습니다.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쿼터를 다 한 것도 아닌지 말이에요. 오늘 본격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기록을 하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혹시 또 이렇게 기록이 틀리면 전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헛발질이고요. 오빈, 정규현 치고 나옵니다. 오빈. 자, 오빈 선수. 지난 경기 때부터. 부쩍 늘어난 실력을 저희가 실감할 수 있거든요. 돌멘 승리 한 분. 그렇죠. 돌멘 승리 한 분. 아, 지금 또 수비가 잘 막았네요. 수비 선수가 살렸어요. 아휴, 우리 아기들 죽겠다. 자, 강인아 성민. 벌려있어 이렇게, 벌려. 지금 이제 공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김혁조심이 다시 보고. 공이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비만 상태예요. 공이 뚱뚱해요. 그렇죠. 자, 퉁퉁. 아, 공이 좋아요. 아, 좋아요. 지금은 아주 슈팅 기회를 잘 만들었는데. 자, 보죠. 이동화 잘 받아 냅니다. 아, 넘어졌어요, 김성민. 미끄럽죠? 미끄러워요. 아, 이 김성민 선수도 거의 백전노장인데. 넘어질 정도. 지금 뭐 상태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선반전 안 끝나나요? 계속하는군요. 일로와, 일로와. 안 땄어? 자, 5위에 오늘 많이 뛰는데요. 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길어 보시군요. 처참합니다. 슬프네요. 안 됐습니다. 건조기에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될까요? 자, 왼쪽에서 한쪽 또 우빈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역습 기회 얻고 있는 대구FC. 여기서. 야, 재유야! 재유야! 아, 이걸 또 수비가. 이동화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외곽으로 연, 외곽으로 나간 공. 자, 일단 걷어내기 좀 바빴고요. 자, 김성민. 자, 길게 던지면 이강인이거든요. 그렇죠.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강인. 자, 오우빈하고. 오우빈이 욕심을 같이 내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계속 치고 들어가도 되고. 혹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우빈 선수에게 몰아주거나 그래도 되는 상황인데 두 선수가 결정을 보지 못하고 같이 뛰어가다 보니까 두 선수가 그냥 엉겨서 넘어져 버렸네요. 자, 지금 신재유 골키퍼는 지금 미드패드까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동화 선수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도 안 들어가는. 네. 이제, 이제 띕니다. 자, 신재유 골키퍼. 자, 오늘 득점도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페널티킥. 본인이 직접 쳐서. 강남님. 재유야. 재유야, 거기 있다가 빨리 나와야 돼, 뽀로면. 오우빈 선수가 던집니다. 오우빈 선수는 이제 팔에 갑작 문신까지 했네요. 네. 조금 분가했네요. 야성이 있어요.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아주 모양도 내고요. 참 비오는 날 모양 내기가 참 좋은데. 아, 골키퍼예요. 네, 신재유 선수. 골키퍼 저 손 먹고 나갔어요. 매우 아까워하고 있어요, 신재유. 네. 자, 지금 이제 코너킥. 슛돌이에게는 대단히 좋은 상황인데. 대구FC에게는 진짜 또 좋은 상황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 찬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뒤쪽에 타고 나와 있어요. 네 선수가. 선수들이 저기 모여 있으면 되나요? 좀 골고루 퍼져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잡긴 잡겠는데요. 잡았어요. 자. 이러고 주네요. 대구FC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단은 그 골 때 앞으로 공이 올라오고 선수들이 이제 그 안에서 찬스를 노려야 되는데. 서로 좀 골고루 퍼져 있다가 이쪽으로 가건 저쪽으로 가건. 그렇죠. 그리고 수비도 좀 그런 가운데 흩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점수가 나거든요. 이 corner는 지금 한 명 앞에서 고우 처리하고. 잘해요 잘해요. halal. 자. 지금도 이제 한 명 앞에서 고우 처리하고 뒤에서. 대우야 빨리 차! 빨리 차! 자 이게 이제 역습을 내주는 거거든요 마글 선수는 높고 말이죠 김성민 서요세 정면 숏 오빈 공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네요 자 멀리 안가죠 서요세 앞쪽에서 압박이 듭니다 멀리 걷어내야 돼요 자 대구FC 자 또 이강인이 공 잡았어요 위험하죠? 이강인 슛 오우빈 왼발 슛 지금 오우빈 선수의 왼발 슛 보셨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우빈 선수 오우빈도 슛이 계속 나와요 참 오우빈 선수 잘하는 거 보면 참 장하다 싶어요 출전 시간도 많지 않았고 초반에는 좀 어려움도 느꼈던 선수인데 아주 제 몫을 단단히 해주지 않습니까? 드디어 종료 휘스트를 전반전이 끝났네요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전반 뒷부분에는 한 골밖에 안 들어갔어요 수비가 좀 두터워졌고 골키퍼가 여러 차례 선방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록지를 좀 닦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7대 1입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방수로 좀 바꿔주세요 7대 1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보겠습니다 동호아 동호아 요새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갔다가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이 있는데 공격에만 붙어있지 말고 강인 강인 성민 요새 봐봐 요새비 여기 강인이 성민이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붙어있지 말고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돼 어? 꽃킥할 때 네 그래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도 알 거예요 알죠 자기도 좀 심했다 싶어질 거예요 그대로 슈팅 연결이 됐습니다만 왼쪽으로 좀 빗나갔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전반전 이제 할 만큼 해봤으니까 대구FC도 이제 공격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비가 좀 많이 잦아들었거든요 정승환 달려갑니다만 이동화 그럼요 이동화 네 비슷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요 네 판단 능력도 빠르고 네 최종 수비수로서 잘합니다 네 최고예요 신재윤 선수 지금 벌을 받고 있나요?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케이크 되는 순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가요? 참선을 하고 있는 그렇죠 일어나네 정면에서 걷어냅니다 이동화 이동화 잘해요 그렇죠 지금 김성민이군요 네 자 몰고 나오는데요 감독님 저기 재유 화장실 가고 싶어 한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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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신재유 골키퍼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재유 화장실? 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냥 꼴대에 꼴대에다가 해도 될 텐데요 네 비가 오니까 네 그냥 꼴대에다가 해도 돼요 글쎄 아 이거 참 어떻게 하죠? 재유야 잠깐만 바꿔줄게 흰아 심판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선수 교체를 하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그냥 갔다 와 없이 그냥 해도 없이 해도 별 지장은 없죠 보이고요 뛰어 그렇죠 걸음걸이도 심상치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이죠 네 꽉 찼어요 네 장갑 벗어 가지고 웬만하면 저쪽으로 가겠죠? 돌아가네요 지금 급한 대로 나무를 찾는 모양이 돌아가네요 돌아가죠 네 남자 전실 가야 되는데 신민이 왜 따라가요? 좀 이상하네요 네 저것도 좀 이상해요 글쎄요 아무리 매니저지만 길도 다 아는데 매니저지만 저기 부산 쓰고 나오는 어린이는 김유림? 김유림 선수가 지금 말이죠 경기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산책을 즐기고 있고요 오빈 선수가 골키퍼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A보드에 문을 하나를 열면 안에 변기가 있게끔 그냥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은 여기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네 A보드 옆에만 막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우린 모두 보지 않든지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렇죠 던져줘야 되는데 줄 선수가 없어요 근처에 있어야죠 일일이 막 참 붙잡고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자 자세가 지금 멀리 던질 분위기였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네 저 선생님 이게 슛이 됐어요 나갑니다 잘했다고 이제 감독은 격려를 하네요 자 그래도 이제 골키퍼가 교체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점이 없거든요 네 전반전 뒷부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구FC가 초반에 잘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항상 이 초반에 기선제압을 다 어 자 여기서 그냥 가죠 네 네 바람이 불면서 모였던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비가 몇 도인지 아세요? 갑자기 왜요? 몇 도인데요? 5도요 왜요? 비가 5도다 지금 막 입동지난 것 같은 그런 추위가 확 오는데요 지금은 5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요 아 아 멍해지네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시골합니다. 안쪽 연결. 이 투지를 보세요, 이강인. 이강인 선수, 끝까지. 자, 그게 뭐 이제 슛이 되면 좋고. 슛이 안 돼서 올라오면 또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자, 교체가 되나요? 자, 신재유 선수 오셨군요. 네, 신재유 선수가 왔고. 다녀오셨습니다. 한결 편안해요. 신재유 선수가 이게 경기 중 화장실 다녀오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습관적인데요. 공격을 계속 슛돌이 가니까 이제 모든 카메라나 이런 관심이 공격수들한테 가 있거든요. 아, 이게 지금. 잠깐, 나가 성민이. 성민. 자, 좋은 기회. 김성민 빨리 달려와서 그냥 슛. 아, 저 4대1이에요. 아, 여기도 받아 냅니다. 지금 혼자서 수비를 두 번에 걸쳐 잘해야 되겠습니다. 김성민 선수. 박보선. 아, 수빈이 스페지 뭔데요? 박보선. 김보선. 아, 그니까. 킥에 힘이 좋다는 선수예요. 네, 잘했네요. 왼발로 이강인 앞쪽 연결 김부성 이번에는 좀 어정쩡했어요 강인아 발리 김성민이 뛰어주고요 이강인이 가운데 있고 그 앞에 김승준 서요색 뒤쪽에 역시 이동하 여기 이제 굳혀졌어요 오른쪽에서 뛰어주었습니다 이동하 이동하 슛 다시 이동하 기회 만듭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는 공 아 좋아요 지금 이제 파악을 또 해주셨고 말이죠 일단 한 번에 슈팅이 되지 않은 것 흘러나온 것을 다시 한 번 또 처리하려는 이러한 또 시도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동하랑 또 김성민은 가 있고 가운데 김승준 서요색은 이제 키 큰 선수들이거든요 네 가깝게 멀게 하여간 여하튼 찰 수 있는 능력 가진 선수가 차고 선수들이 적당히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아 근데 받아주는 것까지는 아직 좀 어려운가 봐요 네 요새와 눈 크게 뜨고 해야지 눈 크게 뜨고 자 이번에도 아 머지 될 걸 하면서 후회를 해요 네 자 3번 선수가 던지고요 아 그 중간에서 잘랐고요 이강인 이강인 네 8대1 모처럼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자 길게 이제 슛돌이가 킥오프하듯이 해요 이동화 걷어내고요 김부성 김부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네요 김부성 선수 김부성 정승원 이 두 선수가 조금 끝났네요 후반 앞부분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 골 들어갔어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10분의 승부 여러분께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유림아 유림이 그 위에 거 벗어 이거 입고 할 거야? 자 볼거리가 또 생겼어요 김유림이죠? 김유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유림을 넣고도 슛돌이가 잘 할 수 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김유림 선수가 들어가고 나서도 실점이 없었어요 부동의 골키바 김유림 자 오늘도 일단 이제 마지막 쿼터에 투입이 됐는데요 네 8대 1의 상황 자 김성민 김성민 바깥으로 나간 군입니다 네 두꺼워가지고 네 그리고 우상까지 쓰셨기 때문에 상대차에 여자친구 내가려고 해 너? 여자친구 나갔어 셋째 멀리 있는데 어떻게 봤어? 제유 스타일이야? 홍일점인데요 백순환 선수가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나가기 싫어하는데 남들은 다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저기까지 가는데 경기 끝나게 했어요 네 유림이랑 같이 서있어 유림이 라이벌이 등장했다 자 천천히 백순환 선수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발걸음이 참 독특합니다 누가 보면 저 선수만 지금 느린 그림으로 잡고 있는 줄 알지 다른 선수들과 있으면 뭐가 달라요 자 이동환 왼발 쓰나요? 왼발 이 선수들이 말이죠 슛돌이 선수 제 오른발도 쓰고 왼발도 다 써요 지금 그래도 선수들 중에 한 가지 발을 특출나게 잘 쓰는 선수도 있는 반면에 양발을 모두 골고루 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태석 이강이는 오히려 왼발만 주로 쓰는 그렇죠 주로 편축하죠 편축 참 이동환 선수 같은 선수들이 고마워요 요즘 야구 쪽에서 보면 투수나 타자를 하려는 선수들이 많은데 포수하려는 선수들이 없대요 그렇죠 그만큼 아무래도 좀 힘든 일을 할 때 어 이거 찼어요 자 이강인의 발 어 이거 찼어요 자 이강인의 발 그렇죠 브라버 네 어 이거 찼어요 자 이강인의 발 그렇죠 편축 왼발의 편축 신강인의 편축 네 왼발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네 자 뭐 유성근 선수인지 하도 안 하는데 네 이렇게 수비수로 이렇게 자청을 하면서 아 굳은 일을 다하는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이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비를 전문적으로 했던 선수가 국가대표까지 가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비도 믿을만해 지는거죠 아 그럼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말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 지금 아직 오늘 기록적인 날이에요 개인적으로 다섯 골을 처음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어 이거 보세요 김유림 선방 김유림 대단 이거 뭐야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김유림 김유림 무실점이 연속이 이어지고 있어요 김유림을 세우면 골을 못 넣어요 상대팀이 아 지금 유상철 감독이 용병술 예 위기 때 위기 때 넣어주는 예 역시 유비예요 유비 아 정말 비를 너무 많이 맞았구나 거의 뭐 우리가 사실 좀 심하긴 했어요 글쎄 근데 뭐 사실 이 골키퍼로서의 기술이나 뭐 능력보다는 거의 부적의 효과인데 그렇죠 네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아 이거 또 또 찬스 아 정원아 빨리 내려가세요 아 이거 또 또 찬스 아 서류셋입니다 오늘 서류셋이 없다 했더니 또 늦는군요 네 네 엘델FC는 공격을 하고 있는 슛돌이 선수들을 구경하고 있어요 참 신남쇠 선수들이 오면 좀 유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백수환 선수 네 아직도 계속 그 근처를 계속 네 혼자 대구FC의 김유림 네 손톱 물어뜯이면서 백수환 선수 네 누가 보면 심판인 줄 알겠는데요 글쎄요 네 지나가시던 분이 그 길을 잘못 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전혀 전혀 경기와는 관계없이 관계가 없어요 백수환 선수와 김유림 선수를 좀 비교해볼까요 아 김유림 선수 신장은 김유림 선수가 6cm 더 커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드디어 뛰기 시작했어요 뛰었어요 저 선수가 백수환 선수 놀라운 일입니다 백수환 아 안 뛰어요 또 네 어떻게 하려나 뒤를 보고 다시 나와요 나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이야 정말 자 오늘 아주 갖가지 네 예 아 오지 못할 생각들이 많아요 아 이 대구FC 오늘 또 이 FC 풋볼코메디를 또 오랜만에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요즘 시키요 머리 아 이동하도 머리를 què 이동하도 머리를 댔을 때 아직 머리 대는 것이 발대는 것보다 조금 겁이 나네요 네 네 백수환 선수는 계속 손을 드시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저 왼손이 들어갈 때 넣었던 건데요 네 아직도 지금 아직도 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아 저 김윅 주심이 뺐어요 손을요 네 손을 빼면서 계속 입맛을 다시고 있는 백수환 선수 선수도 함께 뺍니다. 결국은 나가네요. 지금 우리 스토리 선기는 이 와중에 저 어깨동물하고 지금 뭘 하는데요. 뭐 결의를 했어요. 가자 가자 그러면서. 아마 이제 오늘 끝나고 회식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나. 오늘 끝나고 어디 갈래. 그리고 잘 가는 그 저기 그 발효유 집이 있어요. 회식 장소를 잘 하지 않았나. 자 어떻게 되나요. 던지기. 자 여기서 이강인 잡고요. 이강인 외발. 슛볼. 들어가죠. 슛볼.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강인 선수가 경기당 개인 득점.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6골 있죠? 6골. 한 경기 개인 득점 최다. 6골. 아직까지 그러면 김성민의 연속 득점 15골은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5골로 3경기 연속. 이 기록은 남아 있는데. 이제 한 경기에 6골 넣은 거. 이렇게 해서 5골을 넘어섰습니다. 자 뭐. 지난주 이번 주 경기. 아주 뭐 개인 기록이. 풍성해요. 많이 쏟아지는데요. 네. 아이고. 네. 서유셉 선수. 네. 힘이. 장사예요. 그렇죠. 자 흘러나오는 거. 그렇죠. 길게. 자 또 신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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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유상철 감독이 우선을 씌워서. 저쪽에 가 있어라. 상대 선수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왠 때 김유림 선수. 이 정말. 갑자기. 수입을 한 거 아닙니까. 이강인. 이강인. 마셔. 더.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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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또. 자 또 기록입니다. 이강인. 한 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는. 이강인. 총 득점이 지금. 저 총 득점이십니까. 12대 1인 것 같아요. 12대 1. 자 경기 끝났습니다. 네. 12대 1. 오늘 뭐 특강 하는 일은. 신재욱 선수가 호창시게. 김유림 선수 무실점 행태를 이어갔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서 한 경기 개인. 득점. 최고 기록. 신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 오늘도 전반전에 무지하게 많은 비가 왔는데. 선수들이 또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열심히 뛰어줘서. 네. 양 팀 모두 재밌는 경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 열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구름을 말려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 비 맞으면서도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10대 1. 전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잘하네요. 네. 슛돌이 너무 잘해요. 슛돌이 이길 팀 정말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15전. 15전. 13승. 3승. 2회.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슛돌이가 또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두 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주장 김산에게 예쁜 동생이 생겼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이와 태산이가 처음 만난 날. 지금 그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산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엄마 병원. 엄마 병원에 대해? 아기 부러워. 동생? 네. 그런데 왜 왔어요? 우리 애매 선배님. 우리 애매 선배님. 우리 애매 선배님. 우리 애매 선배님. 첫째에게 주도 사랑을 또 나눠야 되니까. 아마도 지금 막내로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태백영화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죠 너넨 오직 너 하나뿐야 너만을 사랑하겠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파이터로 할 때는 제가 태출산이었어요 태출, 태출이란다 오늘은 산인가 직접 다르게 했다는데 아무래도 시에 대한 광이자 겨울을 만난 선수 탈출했어. 그 가위로 못 잘랐어. 선희야 너도 이제 태산 동생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좋은 형이 돼. 태산아 사랑해. 축구하고, 컴퓨터하고, 요요하고 가르켜줄게. 키 커서 얼른 휴돌이해. 태산아 사랑해. 최다 실행의 구지를 넘어선 휴돌이. 자신만만 휴돌이들의 다음 대결 상대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자랑하는 산나이프스 유소년 축구단. 장다리 우선 원장 경기. 몸도 마음도 쓸뜬 휴돌이 3기. 그리고 휴돌이들의 동의를 날려줄 신나는 놀이 동산까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